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 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난 10일 열린 월내외에서 옹진군의 백령공항 예타사업선정 촉구공동건의를 촉구했습니다. 옹진군은 서해 최북단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과 관광수요창출, 남북평화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백령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심의에서 전국지방공항 개발사업 난항을 이유로 신규 사업 추진을 두 차례나 부결시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백령항로는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40여일 결항했고 여객선은 2025년이면 설령 초과로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며 백령공항 개발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정주 여권 개선 등을 위해 조속히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고 말했습니다.